우리 숙련된 주교는 천천히 24초에 내 완료를 하신다고 합니다. 자 그럼 과연 며칠이나 할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가 되시면 말해주시고요. 아 네 그리고 배터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. 여러분들 한 10kg 정도 되는데 그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배터리를 옮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리고 약한 여자분들 그쵸 큰일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교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? 자 출발해볼까요? 자 준비 시작! 어 이제 천천히 이렇게 뽑아서 자 옆쪽에 있는 스테이션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. 이쪽에 얘기가 나옵니다. 그쵸 배터리가 인증되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후에 이렇게 배터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. 자 두 개의 배터리를 모두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완충이 된 배터리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. 자 이렇게 하고 손 들어주셔야지. 어머 꺼졌어요. 너무 진짜 외쳐왔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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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